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이론 강의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분은 자동차 대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스타 강사시죠? 말씀 참 잘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강의가 재밌어서 합격을 한다고 하셨던가? 참 재밌는 강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세원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스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1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동차 보험이 왜 어려울까요? 우선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첫 번째, 피보험자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되어 있는 한 명이죠.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 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더욱이 특정되어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뿐입니다. 나머지 피보험자들은 사고 당시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각 담보별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두 번째, 담보별 성격의 차이에 있습니다. 대인배상 1, 2는 배상책임 보험이고 자기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이고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보험이지만 배상책임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또 다른 성격이고 이렇게 성격의 다른 담보들이 한 사고에 섞여서 적용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복잡한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둘만의 관계죠.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어떻습니까? 보험사 있죠. 차주 있죠. 또 누가 빌려 탔다면 빌린 사람 있죠. 운전자가 틀리다 운전자 있죠. 피해자 있죠. 다섯 명입니다. 벌써. 만약에 차가 두 대 이상이라면 10명, 15명 늘어나는 거죠. 복잡한 사실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포기할 거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그러면. 자동차 보험만큼은 전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를. 전체를 이해하신 후에 각 담보별 면부책 지급 기준을 그제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잘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겠죠.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립다 담보만 각계 전투로 담보만 외우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예요. 자동차 보험만큼은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충분합니까? 오늘부터 시험까지 약 8개월 남았죠. 그러면 1차 과목, 3과목, 2차 과목, 4과목, 7과목 과목당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4일에 불과합니다. 1차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작년에 4과목만 놓고 본다 해도 60일 남았습니다. 한 과목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자동차 보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각 담보별 면부책 지급 기준을 외우기에는 빠듯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빠듯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큼은 학원 수강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여유가 되시면 받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독학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독학으로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 가성비 있는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가성비 있는 수업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교재 진도대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책을 읽으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가 쓴 책 내가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칠판에 판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그리고 예습 복습이 편하려면 책 진도대로 그렇게 나갑니다. 책 진도대로 나가고요. 두 번째는 면부책 계산 문제를 쉽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 테마별로 A급, B급, C급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테마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좀 재미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실수강생 분들에게 합격을 부르는 노트중용 3색 펜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마음을 여세요. 이거 3천 원밖에 안 하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100명에게 드리려면 저는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색 펜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19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송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